제주에서 목포 갑니다. 킨제누비아 네, 목포항 도착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가, 반가 예, 배 타러 왔습니다. 차는 배선저가로 가고 저는 이쪽 여객터미널로 가고 차는 저쪽 4부두로 선저가로 갔습니다. 여객터미널로 건너가겠습니다. 잠시 후 4회전입니다. 이어서 이주민 동아 목적지가 있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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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오, 오 오, 오 오,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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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하게 좀 더 기다리게 자리야 고마워! 대관에 가주세요 여기를 찾아just 올라가야 되잖아 시어 2층 여기 있다 찾아올 수 있겠네 버스 어디서 타요 버스 배달이 새로 옵니다 승선하러 왔습니다 1시 40분에 출발하는 목포행 퀸 제누비아 탕후입니다 우리가 하고 갈 퀸 제누비아가 저쪽에 있습니다 셔틀버스 타고 승선하러 갑니다 드디어 갑니다 저쪽까지 셔틀버스 타고 갑니다 자, 내리셀드에 사상판이랑 신분증 미리 준비해주세요. 여기서 바로 계단으로. 오자마자 식사 주문해서 점심 식사하러 왔습니다. 이 식당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, 여보. 요즘 점심. 우리 자리는 여기. 식당 자리 멋있다, 여보. 제주에서 마지막 점심 식사. 자기는 돈가스, 나는 육개장. 이제 목포로 배 출발합니다. 안녕, 안녕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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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, 안녕,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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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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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, 제주 사랑합니다.